됐구요 아 드디어 나왔다 여기 처음만 걸린다 백워터 늪지대 더 펠로즈 여기는 저도 처음봐요 튕긴 사람 없는데 오 맵이 왜이리야 이거 맵 개쩔어 어 뭐야 이게? 이 원래 이 맵이 이 소리 나나보다 땡이다 여기 할매맵입니다 그죠? 근데 무슨 회사로 가시는건가요? 아 해외에서 뭐 축제같은거 하는데 카스랑 뭐 도타랑 이것저것 한대요 거기서 롤 쪽 잠깐 회사랍니까? 미디어 뮤직에서 살아나라 영 좋구요 바로 깔끔한 곳을 어그로 샥 뺐을때 어 온다 세번 띠 야 갈대맵 지리네 여기 안보여 앞이 안보여 야 앞이 안보이잖아 이거 넓어봐 키 보다 크네 그 벼랑 은 차롬이 다른데 오 안보여 이런때로 배보 오오 오오 ao오오 배 쩔어요 하 yep 디스커넥 맨 이번에는 맵 잘 만들었네 그나마 좀 최근 맵이죠 닥터 다음에 해그가 나왔으니까 어? 이것은 상자 일단 숨어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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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뭐야 왜 형이 거기 조졌네 이거 씨 왜 거기 있어 어 개쩔았다 너 안 보이긴 해요 머리가 안 보이니까 보호세계 패기 발동 개쩔았다 너 어? 호세계 패기 발동 흐허허허허허헣 오케이 개쩔았잖아 어 아 자 맞을 줄 알았는데 용기를 낸게 다행입니다 아 용기 낸게 다행이였어 오... 퍼표ok 슈... 좀 꾸요 머리 숨기면 안 보인다는 게 타조였나 타조들이 대가리 박자나 땅속에 대가리 붙잖아 그거 타조 맞지? 개웃겼다 맵이 워낙 좀 이상하다보니까 안 보일수도 있어 다이어트 했냐고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다이어트 안했고요 옛날에 좀 많이 파워였지 옛날에가 지금은 그냥 좀 이제 덴디? 응 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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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너무 안 돌아 안 돌아간다 한 명이 강중해가지고 개 박세 던 팀이 좀 늑비들이에요 늑네 던 구하러 가야겠다 한 명까지 부상해 뭐야 이딴 거 왜 만든 거예요 위험한데 이거? 빨리 다 딴 거 왜 만든 거야 살아나라 아라부 힐 해줄게 일단 놈이 온다 도망가 일단 일단 누서져 아이 개시끄럽네 이거 도망가 알림 안 보기 아 이거 소리 어떻게 끄냐 됐다 돌아가자 와우 킹드레드 좋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흥 누나 내렸고요 힐까지 하자 누나 어딨어? 어딨 또 맵이 왜 이래 이거 복잡한데 돌리구요 스택 두 개 쌓았다 끝났다 아이들아 탈출만 하면 지린다 안개 맵이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보이네 맵 잘 만들었네요 어딨는지 안 보여 좀만 멀리 가면 안 보이네 아예 썰어요 내가 발전기 돌리고 다 구하고 하는 거 같다 내가 바로 에이스다 알았나 내가 이 팀에 바로 윤대엽이다 오케이 두 개 또 누웠구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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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꽂히면 죽나 그럴걸? 이때 빨리 발전기 돌려야돼 쟤 꽂히면 내 기억엔 죽을 겁니다 영감님 딸피였지 안 죽네 보.. 안 보이겠지 이거? 그치 안 보이겠지 보이나 설마? 보일 거 같애 이거 보일 거 같애 그렇기 연지 찬스는 한번 부활 고로라 으어어어!! 으어어 졸졌다 이건 어어아!!! 리포테이 아씨 괜찮아 난 첩뽀치는 거니까 애들아 발적인 돌리고 낙부하러와 으어어어어양 잘 살렸다 그래도 아이고 하아 믿는다 너희들 서로 치료하고 잘 버텨 일단 알아띠? 아이 거기서 싹 걸렸네 틈이 한번 나올겁니다 틈 한번 올거에요 음 음 쉬 두명 다 오는데 이거? 내가 한명씩 은혜를 입혔으니까 쟤네들도 아는거죠 아 얘가 있어야지 살아가나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로 돌줄 알지 이쪽으로 가야돼 한번 바람잡아 한명이 바람잡아 한번 갈전기 바람잡아라 웜 잘 도네 나 한몫고 치면 죽어 이제 아 으아아아 여기에 없네 죽겠다 이거 도주루트를 잘 못잡았 으악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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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반자 오우 야 오우 야 반자가 없어? 어 반자가 있어 에어 경문세계 백이 발동 여우 아임더재리 쟤리 내가 젤리야 내가 살아있는 능내다 알았냐? 와 진짜 꼼짝없이 뒤진줄 알았는데 도끼샷 고갯 우림 고수처럼 도끼 다하러오면 고갯만 딱 까딱여서 피하구요 일단 쟤 살리면 안돼 이때 발전기 돌려야 됩니다 어휴 판자 왜 이렇게 없어 아마 꽂히면 다 죽을거야 다행히 어우 프렌드 실드 좋구요 타이밍 알맞게 프렌드 실드? 제 친구는 저 친구는 못 구합니다 이제 알아서 버텨라 너는 버텨라 알았지? 한번쯤은 희생해 내가 엄청나게 희생했다 발전기 난 돌리고 그래 니가 구했든가 니가 구하든가 잘하면 구하겠네 난 계속 돌려요 한 명이 강종해가지고 진짜 힘든구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돌아온 능내 링간젤리였습니다 오케이 좋아 버텨 버텨 내가 돌리고 나갈게 바로 유튜브 업로드 가기죠? 보고 계신 사람들 지금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 잊지 마시구요 아시겠죠? 돌아온 능내언 저 콜은 꽂히면 죽어 컴컴 돌아라 발전기 돌려 도우 우와 구상 입었네 출구부터 컴컴컴 힐 어 자일이 있네 여기 너무 위험한데 이거 대놓고 이거 보이는데 이거 영감님 바람 잡으세요 백퍼센트 온다 까불까불 살았다 살았어 난 살았어 으어어어 이게 바로 젤리다 고생했다 주이지부러 가시구요 영감님 고생했습니다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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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클라스 이게 바로 클라스 아니냐 얘들아 응? 어 이번판 무빙 오셨어요 올 브라운드 도전과제 달성해 주구요 점수는 몇 점일까 깔끔했습니다 아 보다님께서 만원 도네이션 콜링셀러에요 땡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땡큐 도네이션 이거 뭐에요 근데 이거 이게 뭐야 아 뭐야 시작하는거야 뭐야 난 뭐 새로운거 뭐 어 상자 까는건줄 알았는데 6만원 줬구요 대바댓지 어